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먼저 노래로서 인사를 뵙고 우리 가수 한 분 한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곡을 할 테니까 열심히 치우니까 박수도 치시고 감성도 질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음영감독님 경기 되셨습니까? 네 자 공항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인 이별의 흐름과 흐들가지로 보내보라 지난 삶은 지난 전날 사랑인 이별의 흐름이 남아여 백년이 한눈에 참된 이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아 개 찬 내 피 내 피 내 피 평방에 인간 나 여기 서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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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